뮤추얼 펀드 상식 저자 존복을 모든 것은 단순성이 지배하는 기본으로 회귀한다. 10주년 기념판 서문. 1999년에 이 책의 초판이 발행된 뒤 10년 동안의 그 변화는 매우 컸습니다. 그 전 20년 동안의 미국 주식시장은 200년 역사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 평균 연 17%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식 수익률은 2000년에서 2002년과 2007년에서 2009년의 주요 약사장으로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의 지나지 않습니다. 1999년 반에 제시했던 원칙들은 지금도 더욱 타당합니다. 확실히 현명한 자산배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채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확실히 단순성이 지배합니다. 확실히 주식시장은 궁극적으로 실물 경제와 기업의 사업, 이익 성장과 배당 수익률의 성과를 반영합니다. 확실히 투자 비용, 세금은 중요합니다. 확실히 수동적으로 관리되는 저비용 주식 인덱스 펀드 및 채권 인덱스 펀드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펀드들보다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다양한 투자 부문들은 여전히 평균 또는 그 밑으로 회귀합니다. 확실히 어제 성과가 좋았던 펀드가 오늘은 형편없는 성과를 보이는 것처럼 개별 펀드들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실행하기 어렵든 쉽든 투자자는 시장의 단기적 방향이나 향후의 유명한 펀드를 찾기보다는 영리한 펀드 선택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펀드 선택의 핵심은 향후의 수익률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 비용,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과거의 펀드 성과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경험이 많든 초보든 간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첫 번째 요소는 과거 실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기록이 순혈종 경주마가 어떻게 달릴지 평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 세 장의 펀드의 과거 기록에 근거하여 해당 펀드의 미래 절대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상대 수익률만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적절한 시장지수 대비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냈던 펀드들은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향해 그리고 대개는 시장 평균 밑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평균 회귀는 명확하고 계량화할 수 있으며 확실히 거의 불가피합니다. 표에 요약된 두 편의 연구 결과는 수익률 최상위 4분위 성장형 펀드와 안정 성장형 펀드의 10년 후 시장 수익률 대비 성과를 보여주는데 이 펀드들 중 99%는 평균으로 회귀했습니다. 뮤추얼 펀드 업계는 최고 성과를 내는 대부분의 펀드들이 결국은 그 우위를 상실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펀드 스폰서들이 활발하고 값비싸고 궁극적으로 오도하는 과거 성과 광고와 판촉을 계속하는 이유는 과거에 고수익을 냈던 펀드 판촉 활동에 나서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신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고 투자 자문들 또한 거액의 새로운 수수료 수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간 주식형 펀드의 95%가 S&P500 지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성과에 기초한 펀드 판촉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들을 무시하세요. 당신에게 적합한 펀드 포트폴리오를 매입했다면 이를 유지하라. 장기 목표를 결정하고 자신의 리스크 감내도를 정의하고 하나의 인덱스 펀드나 자신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수에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펀드를 선택하고 나면 이 포트폴리오를 굳게 붙잡으세요. 투자 과정이 복잡해지면 생각이 어지러워지고 이성이 필요한 재무계획에 감정을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흔합니다. 나는 탐욕, 공포, 환희와 희망은 투자 성과에 열악한 시장 수익률 만큼이나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존경받고 있는 버핏이 이전의 한 말을 다시 강조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영리한 행동이다.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펀드를 계속 유지하는 열쇠는 올바르게 매입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매입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펀드를 선택하지 않고 과거 기록의 근거에서 선택하지 않으며 남들이 그 펀드가 인기 있다고 말한다거나 그 펀드들이 별 5개를 받았다고 선택하지 않고 절대로 고비용 펀드를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오류들을 피한다면 단지 당신의 펀드 성과를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장 수익률을 최대로 취득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인덱스 펀드가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펀드들보다 우월한 실적을 보임으로써 스스로를 입증했다는 사실이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인덱스 투자 신봉자들이 출연했고 이 빛을 본 투자 자문들의 논평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입니다. 피터 린치 천 개가 넘는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뮤추얼 펀드들의 선택과 트레이딩을 촉진하는 최대 뮤추얼 펀드 슈퍼마켓 창립자 찰스 슈업은 자기 돈과 자신 회사에 관해서는 인덱스 투자에 기울었습니다. 모든 주식형 펀드들 중 대략 하나만 주식시장의 실적을 앞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인덱스 투자의 힘을 굳게 믿는 이유입니다. 인터넷 자문사 더 모틀리플 그들은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덱스 펀드 외에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펀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회사 옆에 의장이었던 존 파슬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평균적인 펀드는 전체 시장을 결코 앞설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덱스 펀드에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래소에서 ETF가 출연하여 전통적인 고전적 인덱스 펀드의 자산 규모와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S&P500이나 전체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ETF를 저비용으로 구입해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략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는 ETF 중 희귀한 예외에 속합니다. 첫째 광범위한 시장지수에 기초한 ETF들의 수는 약 20개에 불과한 반면 놀라울 정도로 협소한 부문 특정 국가, 상품 매우 유별난 전략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서 좁은 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ETF가 700개나 됩니다. 이처럼 알 수 없는 대상에 돈을 거는 카지노 게임과 같은 태도를 허용하거나 복권 번호 돌리기식의 ETF는 투자가 아니라 일종의 투기입니다. 둘째 ETF 영역에서는 매수 보유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자들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TF 펀드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스파이더 펀드 SPI는 7억주가 발행되어 있는데 연간 만 퍼센트가 넘는 회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ETF를 데이에 대한 트레이더라고 부릅니다. 셋째,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ETF들은 전통적인 뮤추얼 펀드보다는 경비율이 훨씬 낮지만 고전적 인덱스 펀드에 비해 연간 경비율이 3배에서 4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ETF들은 이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모닝스타 데이터에 의하면 과거 5년 동안 ETF 투자자들이 번 수익률은 그들이 돈을 건 부문의 수익률보다 연 4.2%포인트 낮았으며 자본의 20%에 이르는 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는 1999년에 지수 선택에 대해 논의하면서 특화된 인덱스 창설의 문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단기 투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광범위한 단악화는 협소한 집중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저비용은 고비용보다 낫습니다. 대부분의 ETF들 그리고 대부분의 ETF 투자자들은 이 원칙들의 상식적 지혜를 거부합니다. 매수자들이여 조심하세요. 미래 수익률 예측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피터 번스타인과 로버트 아노슨 저너로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최근 논문에서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당신이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하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강세장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익이 되지 않으며 약세장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강세장은 자산가치를 높이지만 이에 비례하여 그 시점 이후로는 포트폴리오가 낼 수 있는 미래 실질 수익률의 감소를 가져오며 약세장은 이와 반대로 포트폴리오 가치는 감소시키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는 대체로 미래 수익률의 증가로 상세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는 약세장이 후기에는 강세장이 되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투자하세요. 언제나 자산의 일정 부분을 주식과 채권 양쪽에 투자하고 이 비율을 급격하고 극단적인 변화를 주지 마세요. 만약 자본축적을 위한 현명한 길을 찾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길을 유지하세요. 학계에서는 금융자본대의 인적자본 문제도 제기합니다. 젊은 월급 생활자의 미래 노동력의 현재 가치에 비하면 투자의 중요성은 왜소해집니다. 말하자면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미래에 축적될 금융자본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커다란 인적자본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인적자본의 가치와 주식시장의 가치는 모두 미국 경제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존보글, 가치투자의 원칙 왜 인덱스펀드인가 저자 존보글 투자자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을 기리는 조각상이 세워진다면 그 주인공은 존보글이어야 한다. 워런 버핏 영원한 것은 없다. 평균 회기의 필연성을 일깨워주는 사례 CGN 포커스 펀드는 전형적인 평균 회기 법칙을 활용한 단기 펀드입니다. 이곳의 자산은 설립 초기부터 2007년까지 1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불어났지만 2012년에는 17억 달러로 급감한 사례입니다. 1998년부터 2007년의 펀드 수익률은 917%로 대단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좋은 시절은 끝났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51%였지요. 같은 기간 동안 S&P500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6%였습니다. CGN 펀드는 1998년부터 10년 동안은 미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펀드였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은 연평균 11%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자 월스트리트저널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는 전형적인 평균 회기 법칙을 활용한 장기 펀드입니다. 1964년부터 사내 펀드로서 연평균 22%의 수익률을 기록하다가 1980년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까지는 주식선정이 규제인 피터 린치가 운용하여 누적 수익률 588%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S&P500은 26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수익률은 S&P500의 수익률 487%에 못 미치는 368%였습니다. 2012년에는 자산이 최전성기 시절의 1050억 달러에서 85%나 급감한 15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1983년부터 19년에 걸쳐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9.7%로 10.2%인 S&P보다 뒤처졌습니다. T-Row Price 성장주 펀드는 대표적인 성장주 펀드이며 역량이 강한 운용사가 운용했지만 역시 평균 회기 법칙의 참화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1950년에 투자계의 전설인 T-Row Price가 설립한 해당 펀드는 1971년까지 1,648%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S&P500을 600%포인트에 넘게 앞섰습니다. 그러다 평균 회기 추세가 시작되었습니다. 1971년부터 1998년 동안 172%의 수익률을 내는데 이는 470%를 낸 S&P500에 크게 뒤처지는 실적이었습니다. 주가는 결국 내재가치를 따라간다. 이 원칙에는 미래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믿고 과거에 성공을 거둔 펀드를 선택하면 실패할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그래프만 보더라도 주가가 1954년부터 1973년과 1977년부터 1999년과 같은 대상승장에서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 얼마만큼 추락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향성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에도 되풀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 보아야 알겠지만 나는 과거에 여러 차례 반복된 역사의 교훈이 앞으로도 우세하리라 확신합니다. 광범위한 주식형 인덱스 펀드를 통해 주식시장 전체를 소유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토탈마켓 채권형 인덱스 펀드를 적정 비중으로 담아 균형있게 구성하는 것이 최적의 투자 전략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전략이 아닐지 몰라도 이보다 나쁜 전략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비용과 세금 면에서 효율적이고 시장 수익률에서 공정한 몫을 보장해주는 인덱스 펀드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성공 전략입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나는 전통적이고 신중한 장기 투자가 공격적인 신흥 단기 투자에 밀려나는 상황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과학기술이 투자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활동에 생산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과학이 아닙니다. 투자에는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행동도 개입됩니다. 금융시장은 너무도 복잡해서 과학실험처럼 단일 변수를 손쉽게 분리하기 힘듭니다. 금융시장의 기록을 보면 주가의 단기 변동 예측이 늘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합리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희망, 두려움, 탐욕 같은 감정을 차단하려 노력하고 결국에는 지성이 승리하리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기 투자자는 기술자가 아니라 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전략이 마켓 타이밍이나 한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다니는 전략보다 당연히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사실이 갈수록 명확해지는데도 금융소비자와 주주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덕분에 투자자산의 빈번하고 급격한 변동에 쉽게 흔들립니다. ETF의 좋지 못한 성과 푸딩의 맛을 먹어보아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ETF라는 푸딩의 맛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ETF 투자자들은 대체로 거래양이 극도로 많은 투기꾼들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는 끊임없이 쌓여가는 자료로 입증됩니다. 알다시피 상대적으로 탄탄한 ETF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성과를 냅니다. ETF는 단순성을 탈피해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놀랍지 않게도 과속화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명백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주식시장의 상승시에 배의 수익을 얻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승수는 단기로는 괜찮은 수익을 내지만 월간이나 연간, 장기로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한 예로 SSO는 S&P500 지수 2배의 실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S&P500 지수는 10.5%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SSO는 마이너스 2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ETF 투자자는 신통치 못한 수익률을 얻을 것입니다. 범위가 좁은 부분일수록 변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위 자료에서 입증된 바에 따르면 혁신적이고 대체로 변동성이 큰 주식형 펀드가 창출되면 수익률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이 클수록 투자자의 수익률은 펀드의 실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변동성 하위 5분위 펀드의 경우 펀드사가 보고한 수익률과 투자자의 수익률의 차이는 0.8%였습니다. 그러나 변동성 상위 5분위의 경우 그 차이는 3.0%로 커졌습니다. 투자자들이 15년 동안에 입은 누적 손실은 펀드를 매수하고 그대로 보유했다며 얻을 수 있었던 잠재 수익의 82%에 달했습니다. 그냥 다트를 던져서 결정하라. 월스트리트저널 2012년 1월 3일자에 실린 ETF 현황에서 ETF의 선택지가 1,400개를 넘어설 정도로 놀랄만큼 다양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ETF의 유혹에 넘어간 투자자와 투기꾼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다트를 던져서 결정하듯 무작위로 골라내는 것 뿐입니다. 매수 후 보유 전략을 선택했다면 더더욱 단순하고 표준적인 ETF를 고수해야 합니다. 유혹을 이겨낼 자신이 없는 투자자라면 장기 투자의 기본 패러다임인 지수 추종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직한 고슴도치가 교활한 여우를 이긴다. 고대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코스는 여우는 사소한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우로 상징된 금융회사는 복잡한 시장과 정교한 전략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지닌 혹은 그렇다고 믿는 투자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고슴도치는 장기 투자의 성공이 단순한 방법을 토대로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금융계에 교활한 여우는 순전히 자신의 정교한 지식 전문성 덕분에 투자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을 선전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의 도움은 싼값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뮤추얼 펀드를 비롯한 브로커를 통해 얻는 연평균 수익률은 연간 수익률의 8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에 고슴도치는 특정 투자 전략이 성공하는 이유가 복잡하거나 교묘해서가 아니라 단순하고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합니다. 고슴도치는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하고 매수 후 보유하며 비용을 최소한으로 유지합니다. 포트폴리오 회전률이 매우 낮은 토탈마켓 인득스 펀드로서 투자자에게 사실상 시장과 거의 동일한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투자 운용의 세계에서 여우는 나타났다가도 사라지지만 고슴도치는 영원히 남습니다.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저자 존복을 전체 주식시장 지수 벵가드는 1975년 최초로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를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역시 최초로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도 만들었습니다. 1970년에 개발된 위시어 5천 지수에는 S&P500을 구성하는 500개 종목을 비롯해 총 3,599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에 편입된 주식도 시가총액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500대 기업의 주식이 전체 시장 가치의 85%를 차지합니다. 미국 주식을 가장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이 지수는 전체 주식의 총 가치를 측정하는 최상의 척도입니다. 따라서 전체 투자자 집단이 미국 주식의 투자에 올린 수익을 측정하는 최적의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 상당 부분 중복됩니다. 양쪽 포트폴리오가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이 두 지수의 수익이 거의 일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주가연구소가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 전체 주식이 벌어들인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S&P500 지수와 전체 주식시장 지수의 수익이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전체 기간 중 S&P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0%였고 전체 주식시장 지수의 수익률은 9.8%였습니다. 중간중간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 시기도 물론 있습니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는 S&P500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기간에 S&P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5.6%였고 전체 주식시장 지수는 1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중소용주가 좀 더 나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주식시장 지수의 수익률이 10.2%를 기록하면서 S&P500 수익률은 9.9%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수의 장기적 수익 상관 개수를 고려하면 어느 쪽 수익률이 더 좋다 혹은 더 나쁘다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배당금은 누가 다 가져갔을까? 배당금 갉아먹는 뮤치얼 펀드 배당 수익률은 주식시장이 창출하는 장기 수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S&P500 지수에 대한 종합적 자료가 나오게 된 첫 해인 1926년 이후로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4.2%였습니다. 4.2%면 이 기간에 올린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 10%에 4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복리의 마법이 발휘되면 배당금은 자산가치를 엄청난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배당 수익을 제외한다는 가정하에 1926년 1월 1일에 S&P500에 1만 달러 1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2017년 초쯤에는 그 돈이 170만 달러 20억 원으로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당 수익을 재투자했다면 투자자산은 170만 달러가 아니라 무려 5,910만 달러 720억 원으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시장 가격 상승 요소 하나만으로 올린 수익 그리고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의 수익간에 5,740만 달러 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격차가 발생한 셈입니다. S&P500의 주당 연배당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1926년 이후 90년 동안 배당 수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적은 1926년에서 1933년 대공황이 시작된 첫 해에 55% 하락 대공황의 여파로 1938년에 36% 하락 2008년에서 2009년 세계금융기기 때 21% 하락 등 단 3차례뿐이었습니다. S&P500 지수의 주당 배당금은 2008년에 28.39달러에서 2009년에 22.41달러로 감소했으나 2016년에 다시 45.7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008년의 최고점 수준에서 60%나 상승한 셈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배당금 재투자의 복리효과 그리고 배당금 지급의 상대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액티브 펀드는 당연히 배당 소득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뮤추얼 펀드 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펀드의 순 자산을 기준으로 보수를 청구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배당금의 장기적 수익 효과가 엄청난데도 거의 모든 투자자가 배당 수익이 이렇게 강탈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세계 최대 뮤추얼 펀드 마켓을 설립해 액티브 펀드를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입장이 있는 CEO인 찰스 슈압은 고전적 인덱스 펀드를 선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으니까요. 유망 종목을 선택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인덱스 투자를 선호하고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인덱스 펀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10년, 15년, 20년 동안 줄곧 성과 수준에서 상위 15%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부위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